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놀라운 기술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구현한 기술인데요 여러분 일단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지금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그린 그림이냐 무슨 뭐 그래픽 장치 뭐 이런걸로 이렇게 마우스로 그리거나 이런게 아닙니다 태블릿으로 그리거나 이런게 아니고요 이것은 언어를 입력해서 그 언어를 그림으로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그런 아주 신박한 기술인데요 그림은 인간이 단어를 입력하면 이제 그것을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기술로 그린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 남자가 칼 들고 있죠 중세, 도적, 칼, 스카프, 장발, 톡수염 이런 단어를 입력하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엄청나게 신박한 그런 기술입니다 와 참 신기하죠 이것도 단 20초 만에 뚝딱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제가 얼마전에 책을 하나 썼거든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전기뱀장어의 꿈으로 튀긴 팝콘 이라는 그런 이게 지금 책의 표지거든요 보면 전기뱀장어의 꿈으로 튀긴 팝콘에서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번 그 이미지 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전기뱀장어 꿈 팝콘 튀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수족관에 물고기가 있구요 팝콘이 이렇게 앞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 이런걸 생성해야 되더라구요 이상한 뱀 같은 걸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좀 섬뜩하게도 한 그림이고 보시면 또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물론 제가 원하는 이미지는 아닌데 그래도 꽤 근사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수준은 아닌데요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더 발전하면 정말 대단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전 소셜미디어 틱톡에서는요 이용자가 특정 문구를 넣으면 AI가 자동으로 관련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AI 그린 스크린 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강아지 나무에 걸린 달 뭐 이런 문구를 넣으면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 사용자는 이를 틱톡 촬영 영상의 배경화면을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누구나 단어 몇 개만 AI 모델에 넣으면 전문가 못지않은 사진과 그림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한 1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표를 보시면 오픈 AI 달리 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구요 달리 원 달리 투를 통해서 언어 이미지 변환 모델을 최초로 공개하러 했구요 구글의 이메젠 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적인 이미지 생성 능력이 뛰어난 그런 AI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에서도요 지금 페이스북에 전신은 페이스북이었죠 메이크 머신이라고 메이크 머신이라고 메이크 머신이겠죠 간단한 텍스트로 이미지의 특정 주요 부분을 세밀하게 구현한다 우리나라에서도요 LG 엑사원 이라고 하는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언어 이미지 이미지 언어를 양방향으로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틱톡 AI 그린 스크린 나왔구요 이런 식으로 지금 AI 기술이 점점 실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려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일단 첫번째는요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페이크 이미지 같은 것 만들어가지고 합성하거나 해서 가족과 뭐 어떻게 가족이 무슨 협박당하고 있는 사진을 합성한다 합성해가지고 문자로 보내서 뭐 지금 돈 보내달라는 식으로 사기를 치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연로 하신 분이 계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이제 앞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꼭 당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려되는 건요 저작권인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여러 이미지들이 이렇게 합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본 출처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럼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소송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원본이 내 사진인데 이게 합성돼서 올라와 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출처가 분명한 불분명한 것들 이런거는 함부로 가져와서 공공 사이트에 올리거나 하면 안되겠죠 아직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항상 그런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서가산 이었구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 이라고 하는 AI 머신이 만들어낸 몇가지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어떤 뭐 다람쥐가 불타는 집 앞에서 웃고 있는 행복한 다람쥐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이렇게 글을 쓰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우 근사하죠 여러분 굉장히 근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미래의 주택 미래의 어떤 미래의 느낌이 나는 주택을 딱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럴듯하죠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거 저기 그 외계 풍경 외계 풍경에 있는 외계 생명체들 에일리언 에일리언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섬뜩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죠 신기하죠 조 바이든 이거는 콜 오브 듀티의 좀비들 사이에 서 있는거 이런거 이것도 참 이런거 보면은 참 뭐 포스터로에 막 쓰거나 아니면 뭐 이런거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막 남을 비방하거나 풍자하는 목적으로도 이렇게 정치인 합성해서 많이 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굉장히 AI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구요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 소개해 드렸구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큰 영광이겠구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됨 unterstützen 감사합니다 참 downtime